저건 뭐야? 어? 저 음악소린? 호호호호! 자 봐! 어서와서 저것 좀 보게! 왼창하신 산에 우리 한리 왕자 왕자를 모신다 불러서 이봐! 어서 나와서 공격들에 우리 한리 왕자님을 봐 저 왕자님 한 번만 넘으면 그 누구나 반할걸 왕자님 멋있어 랄리아 바빠 모두 왕자님을 참 존경하지 다 한껏 멋부리고 마음껏 기부내며 바지와는 저를 기쁘게 맞아요 왕자님 용감해 랄리아 바빠 열 사람 다 덤벼도 어떤 거지 힘이 아주 센데 생량이라도 안 돼 아무도 못 당하는 한리 왕자 황금 낙파라기는 다섯 마리 아 정말 대단하죠 고란빛이 공감해 랄리아 바빠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요 신기한 동물도 무도 많아 이거야말로 참기막힌 세계지익 고란빛이 공감해 랄리아 바빠 왕자님 핸섬에 랄리아 바빠 너무나 자식여서 모두가 해 자 모두 나와봐요 진귀한 공격을 해 일평생 한 것뿐이 멋진 구렴 기름세를 자원 이 동마들 감상감사 아는 내 도사하다 고개와 신경 너무나 많지 왕자님 핸섬에 선만될 바다 한 수가 없어요 뭐든지 왕자님 왕자님 성장에 성장에 자리와 바빠 어려운 공주소문 드러나네 그래서 알리왕자 이렇게 찾아완죠 그 많은 벚꽃나마 황금 못하고 살아신다는 군 앞에 신임여름 전통요리상 비기한 세상 알리왕자 알리왕자